이번에 소개해드리기 타는 ESP 호라이즌 CTM 모델입니다. 이 친구는 CTM, 커스텀 트래디셔널 모델. CTM이 붙으면 목재 자체가 일반 스탠다드와는 결이 틀린,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목재가 되겠습니다. 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킬러탑으로, 물교탑, 청바지 탑인가요? 이게 지금 거의 모아지고는 후덜덜하게 올라가는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 기타에 무슨 짓을 한 거죠? 24플랩, 에보니지판에 되어있고요. 여기 지금 그, 뭐야 이거, ESP, 커스텀랩, 험버커피컵, 두방울, 업그레이빙, 플로이드 로즈, 온플룸, 온플룸, 온톤, 쓰리웨이지 위치가 되겠습니다. 뒷면을 보시기에도 마찬가지로 쓰리피스 원내기 되어있고요. 이렇게 호라이즌 모델은 뭐 쳐보시면 하시겠지만, 와, 아주 쓰리시 메탈, 아주 극강의 사운드를 낼 수 있는, 아주 그런게 틀어서 생각됩니다. CTM, 지금 이게 단종이 된 것 같은데, 보통 오리지널급은 금액이 아주 그냥 살벌하게 나오는 기타인데, 아주 오리지널급의 사운드와 퀄리티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 ESP 호라이즌, 물클땅, CTM 모델이었습니다.